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주연배우 이영애가 세계 주요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인 스페인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배급사 측에 따르면 오늘 스페인 시체스 국제영화제 폐막을 앞두고 이영애가 시체스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영화제 측의 발표를 인용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38회를 맞는 시체스 영화제는 브리셀 판타스포르트 영화제와 함께 세계 주요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박철우 감독의 올드보이가 이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